오늘 뭐 좀? 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닝닝닝 동사원형. 닝닝닝 결혼 후에 애들 청각에 호소하기 위해서 닝닝닝 동명사나 현재분사는 닝닝닝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사원형 아예 닝닝닝. 그리고 투부정사는 뭐라고 하냐? 뚜루루루. 미래를 향해서 쏘아라. 그 또 콘셉트가 있어요. 동명사하고 부정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로 애들이 헷갈려지는 경우에 짜증나. 이 사람들은 왜 똑같은 걸 두 개나 쏘아라. 이렇게 두라 렌드는. 그런데 닝닝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닝닝닝닝이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닝닝닝이 뚜루루 미래를 향해서 쏘아라. 총알이 어디가서 바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용법이 그렇게 많은 돼지같이. 엄청. 그러니까 다 돼. 투부정사 다 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